우리 까꿍이는요. 정말 착해요. 너무 착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. 할머니하고도 엄청 친해요. 볼래요? 빨리 비키라고 발로 막 치우라고 하고서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가서 친한 척을 한다니까요. 까꿍아, 너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? 할머니랑 살아. 살잖아요. 살잖아요. 할머니 엄청 좋아해. 엄청 다정하게 이렇게 엄마랑 사이도 좋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도 좋아요. 하품만 하는 거 봐. 엄마 하는 얘기가 지루하다는 거야, 너? 응? 지루하다는 거야? 응? 까꿍이 너 예의 없이 응? 엄마 말씀하시는데 하품이나 쩍쩍하고 나하고는 엄마 어떻게 해? 나하고 있을 수 있어요? 여기 쳐다봐. 까꿍. 넌 엄마 아들이지? 막내 아들? 막내 아들? 막내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? 엄마한테 효도 해야지? 응? 괜찮아. 똥 넣고. 효도? 응. 엄마 심심치 않게 똥도 가끔 어만들 싸놓고 오줌도 막 화장대 앞에 싸놓고 그게 효도야? 응? 엄마 쉴 새 없이 바쁘게 하는 게? 엄마 살찔까봐 그래요? 화장대가 너무 좋은데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. 엄마 야단 치면은 막 어디로 가? 침대 밑으로 쏙 들어가지. 침대 밑으로 막 들어가서 꼬리만 살짝 보이게 해 놓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? 말해 보세요. 그래도 까꿍이 엄마 사랑해. 이뻐. 엄마 쳐다봐. 까꿍. 엄마 사랑한다고. 키는 화장실 가서 해야지. 미안하다 쩝쩝. 그러고 있지? 누가 가냐고. 앞으로 안 그러도록 주의해라. 알았지? 네.